창비, 비, 창비의 비라는 시 손필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근데 공부는 시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시 이해력에 대한 욕심이 있니? 그런 거 없어, 너희들 항상 있어야 된다, 국어 왜 안다고요? 이해력 향상이란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적이 그 중에 국어 중에서도 시인 거야 시 이해력 좋아지니? 자, 그래서 먼저 B를 하기 전에 이해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항상 갖길 바래요 이게 지금 뭔 또 딴소리야, 빨리 B랑 얘기하지? 하겠지만 이런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를 잘하면 뭐라고 했죠? 머지하고 외지입니다 머지하고 답, 외지하고 답 이거 알고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왜 B지? B가 뭔지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요 왜 이 정지용 시인은 B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 시의 핵심이 다 나와 왜 제목이 B냐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B 내리는 정경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B인 거야 자, 지금 전에 뭐 했냐면 외지를 돌린 거야, 외지를 너희는 외지 돌리는 습관 자체가 없으면 공부한다고 하지마, 제발 머지, 외지가 공부입니다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야, 문법 용어 다 알아?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 때까지 적을 거야, 이게 머지 근데 왜 그런 거지? 알겠니? 그 다음 그러니 이 제목이, 제목이 B라고 딱 깔랑 딱 하나 나온 건 B에 대해서, B 내리는 정경, 모습 정경이라는 것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 시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B는, B 내리는 모습, 정경을 자, 박스 친다 절제된 감정과 정제된 시어 절제와 정제도 다른 말이야 감정을 절제했단 말이지 감정 절제는 다른 말은 뭐야, 이거는? 감정 분출과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절제했지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이 정도 알겠지 자, 여기서 끝나야 돼 왜 해야 돼? 왜 이 시의는 참 감정을 절제했을까요? 배우라, 궁금해야지 그게 깊은 이해인 거야 머지로 공부하는 애들은 자, 이 시는 감정 절제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 절제 왜 그런지 모르고 감정 절제, 감정 절제 외워버려 그러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함정을 파면 틀려버려 감정 절제, 이 B는 감정 절제다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거와 관련된 다른 함정을 주기 때문에 너는 외지를 항상 해야 돼 자, 왜 감정 절제했을까? 왜? 답이 뭐야, 답이 비 내리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싶으니 와, 비다 와, 아름답다 오, 슬프대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감정이 들어가면 비 내리는 모습을 천천히 관조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감정을 뺀 거야 이게 이해됐니? 또 하나 정제된 시어죠 시어가 정제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게? 깔끔하다 수식억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정제된 시어야 그래서 짧은 거야 엄청난 수식억구가 뭐죠? 수식억구가 뭐니, 이거? 관영어나 부서가 많이 없다는 뜻인 거야 봐봐 엄청나게 딱딱하고 멋있고 흑색인 도래 어두운 검은색의 그늘이 확연히 이렇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제된 시어로만 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정제된 시어 했을까? 깔끔하게 비 내리는 모습을 간단하고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야 왜였지? 한 폭의 산수화 산수화가 뭐야?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겠지 즉, 무슨 말이야? 회화적이다라는 거야 회화가 그림이니까 그래서 한 폭의 정경 한 폭의 그림 같은 거 이걸 다 읽다 보면 비 내리는 모습이 그려져 이렇게 비 내리는 모습이 그려져 이거 다 뭐야, 이거? 물이야, 물 비가 온 다음에 물줄기 흘러가는 거야 손가락 갈갈이 찢어져지, 이렇게 찢어져지, 갈갈이 이게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래서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이라고 얘기한 거야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다 그럼 선생님 강의가 되게 찬찬하지? 찬찬이지? 왜? 이거 머지로만 설명하잖아? 아마추어 강사들 정말 많다, 얘들아 그냥 얘들아, 이거 비는 적어 절제된 감정 감정 없는 거야 정제된 시어 왜였니? 산수화야, 회화적이다 왜였니? 오마이갓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네가 기억이 더 오래 남고 그래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너희 학교 선생님이 함정도 잘 안 파는 학교야 시키는 외우면 진짜 개꿀이야, 개꿀 하지만 어려운 학교들은 이걸 갖고 엄청나게 외지를 돌릴 거니까 잘 기억하라고 웃지마, 머지 외지 웃지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네 인생 달렸어 네 인생이야, 꼭 기억해 팔뚝에다가 문신 새겨, 문신 매직으로 그리구가 너 이따가 매직으로 더 써놓고 가 네 팔뚝에다가 자, 그래서 자, 산수화 됐니?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전 동그라미 친다 비가 오기 전 전 그러니까 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야 내리기 직전 전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야 비 내리기 전 그리고 비 내리는 과정이니까 비 내리는 중간도 있는 거야 과정이 시간의 흐름 빡스 친다 시간의 흐름인 시상전개 방식 문제인 거야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거는 수미상관도 있고 시상전개 방식 알겠니? 시를 전개하는 방식 뭐라고?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수미상관, 기승전결, 어조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얘는 뭐다?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전개 이건 쉬운 거야 시상의 흐름의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 역순행 그렇지 잘했어 역순행적 구성이 절대 아닌 거지 얘는 시간의 흐름이야 쉬운 거야 따라 짧고 절제된 감각 짧다 절제다 계속 나왔지 이건 지금 자 이제 비 내리는 과정 들어간다 자 돌에 그늘이 차고 왜 돌이라고 했을까? 왜 돌이냐면 길가니까 그래 이게 지금 집에서 이게 아니라 길가에서 비 오는 모습 보는 거잖아 길가에 제일 많은 게 돌이지 뭐 돌에 근데 그늘이 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먹구름 먹구름인 거지 먹구름 그쵸? 먹구름 왜 근데 그 흰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일까? 피가 오니까 그 정도 상식이지 내리는 과정이야 내리기 전이야 지금 전 자 무슨적 이미지야? 시각적 이미지지 왜? 보이니까 됐니? 그 다음 아주 간단하지 근데? 딱 한 행의 두 이음절이야 이음절 아주 절제된 감각 아주 절제된 감각 절제된 시어 정제된 시어 절제된 감정 됐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따로 몰리는 건 뭐야?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 바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상적 관념보다는 추상적인 걸 구체화 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추상적이라는 건 안 보인다야 안 보이는 걸 구체화는 보이는 것처럼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니? 자 다시 따로 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원래 바람이 몰리는 게 보여 안 보여? 바람이 몰리는 게 안 보이잖아 근데 바람을 안 보이는 바람을 보이게 했으니까 마치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시각화했다 구체화했다 이런 뜻인 거야 아까 이해되니? 소설이 이른 봄의 살속으로 스며드는 일단 차고 매서운 바람을 소설이 바람이니까 요쯤 촬영하고 있는 지금 3월달 오늘도 바람 좀 차가웠지 그걸 소설이 바람 그래서 계절이 이걸 가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 이 전반적인 계절이 가을일까 봄일까 봄인 거야 봄 그러니까 소설이 바람은 이른 봄에 살속으로 스며드는 뭔가 겨울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뭔가 추운 간절기에 그런 바람을 소설이 바람이니까 지금 계절은 어디다? 계절은 뭐다? 봄이다라는 거 가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거의 봄비 같은 거야 느낌이 됐지? 그 다음 앞서거니 하여 앞서거니는 뭐니? 중요한 거 한다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근데 빗방 보이지? 이거 지금 보이지? 이게 앞서거니 꼬리 치날려 꼬리꼬리 같이 보인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1번 별표 진다 별표 빗방울이 떨어지며 튀어오르는 모습을 시각화했다라는 거야 앞서거니 하면 꼬리 치날려 세우고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튀어오르는 모습이라는 거야 떨어지면서 통 이렇게 이렇게 통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같은 건 비지 비 근데 2번이 있어 2번 이 말을 해석할 때 2번이 뭐냐면 꼬리를 치켜세우고 바쁘게 가는 새 모습이다 라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이게 중의적 해석이다 뭐라고? 중의적이 무슨 말이야 뭐지? 어 뭐지 왜지 항상 질문도 뭐지 왜지 이 용어를 모르면 문학 개념을 배워야 된다 중의 게 뭐겠어 뜻이 중복된다 왜 중이라고 썼어? 의 뜻의 중 중복된다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게 중의적 해석인 거야 즉 뭘로 해석된다 보자 여기 앞서거니 하여는 첫 번째 비 빗방울이 앞다투어 떨어지는 모습 앞서거니는 이게 빗방울이야 두 번째는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으로도 이 문구가 해석될 수 있어요 라는 뜻인 거야 이때는 샌 거야 근데 새가 큰 색에서 작은 색에서 귀엽겠어 안귀엽겠어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 비를 피해가지고 새들이 도망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거니 하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비의 비라고 하면 비가 빗방울이 앞다투어 내려오는 앞서거니 하여 새라고 하면 비를 피해 여기서 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래야 돼 이거 새 새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새야 이거 새야 이런 모습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꼬리 치날려 세우고도 두 가지로 해석된다 중의적 해석이 된다 첫 번째는 빗방울이 떨어졌지 내가 튕겨나가는 튀어 오르는 야 이거 꼬리 치날려 세우고 내려오는 게 아니야 앞서거니 하여가 내려오는 거야 빗방울이 꼬리 치날려 세우고는 튕겨 올라가는 느낌인 거야 혹은 꼬리를 치켜 세우고 바쁘게 가는 새 바쁘게 도망가는 새로 해석이 된다 근데 이게 옛날에 서울대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뭐 오게 그랬을 때 이거를 비 라고 해석하면 틀리게 하고 세 아 세라고 하면 틀렸고 비 라고 하면 맞췄어요 라고 하는 서울대 옛날 면접 문제가 있었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이 있던 시절에 이 시를 주고 30분을 해석하게 했어 그리고 교수님 앞에 딱 온 거야 자 앞에 정지용의 비라는 시를 좀 분석해 봤나 네 그래 거기에 새가 있던가 없던가 어떤 느낌 나던가 네 이건 새가 왜냐면 앞서거니 꼬리 치날려 세우고 보니까 약간 새가 먼저 연상되잖아 비보다는 그래서 새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는 다 떨어졌었어 그때는 이걸 다 비로만 해석해야 됐었어 비로만 새가 아니고 새를 보조관념으로 한 거지 비내리는 모습이니까 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새를 얘기한 애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때가 옛날에 있었었어 20, 30년 전에 서울대 온 면접에 나는 왜 20, 30년 전 서울대 면접을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된단다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런데 또 어떤 학교는 야 이거 새 아니야 비아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그건 비아 그런데 요새 이거를 창비학교를 해봤더니 두 개 다 있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 이해 됐니? 두 개 다 외운다 나중에 빽빽이 할 때 이거 다 적어야 된다 너 이거 빽빽이 뭔지 알지? 인출 외워야 돼 그리고 화류법인 거지 이거는 왜 이때는 화류법이지? 두 번째 때는 화류법이 아닌 거야 첫 번째 화류법이 뭔데? 그렇죠 무생물이지 죽어있는 거를 생물처럼 살아있는 걸 생물처럼 아니라 무생물을 생물처럼 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맞지? 이게 화류법이지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화류법이지 왜? 1번 해석이 화류법인 거죠 무생물이 비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새의 꼬리에 비유했으니까 1번은 새가 있는 거 없는 거야 1번 해석은 새가 없는 거야 2번 해석은 생 거야 1번 해석은 새의 꼬리에 비유하니까 새의 꼬리는 보조관념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화류법인 거야 1번이 2번이 화류법이 아니야 왜? 얘는 새니까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있으니까 화류법이 안 된다고 2번으로 해석하면 화류법이 아니야 아니라고 헐 알겠니? 1번만 화류법이 되는 거야 음 됐죠? 그래서 실감나는 감각적 묘사다 시각적 화자가 직접 관찰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화자가 지금 비 내리는 걸 보고 있는 거 느낌이 들잖아 이게 지금 그 다음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얘도 중의적 해석인 거야 자 1번은 뭐야 빗방울이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그러니까 통통통통통 튄다라는 거야 산새 걸음 너 산새 걸음걸이 봤니? 그래서 경쾌하게 뭔가 통통통 튀잖아 비둘기는 보잖아 비둘기는 참새 그것처럼 비가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화류법이지 1번이 화류법인 거야 2번은 뭐야 진짜 산새면 진짜 산새면 진짜 산새로 거린 거지 똑같은 얘기지 1번 2번 3번 다 중의적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산새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중의적 해석된다는 거니 이랬니? 하강적 이미지죠? 왜 하강이야? 위에서 내려오니까 됐나요? 자 여기가 보자 여기가 보자 자 감각적 표현 계절간 부각 맞습니까? 계절간 봄을 부각하는 거야 자 대비되는 자연물 없죠? 성경우정이 마저 틀려 아닌 거죠? 색채 이미지 있어 없어 잘한다 너 명사로 특정연을 마무리했다 있지 어어 바람 명사잖아 특정연이니까 모든 게 아니고 얘는 했잖아 그럼 맞아 틀려? 이렇게 되는 거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그럼 나란 말이 있어 없어 나 진짜 없어요? 없죠? 잘한다 너 X 시대적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 오 맞아요 시대적 배경이 없죠 의문의 반복이 있다 없다 뭐 있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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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라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이런 건 없지 맞니? 유사한 통사구제 반복은?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거 있을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유사한 문장 구조는 없잖아 도래 다 다르잖아 문장 구조가 공감각적 이미지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이런 문학 이걸 뭐라고 그래 얘들아? 문계라고 그래 문계 문계가 뭐야? 문학 개념어 이것도 외워야 돼 너 이것도 내가 어휘트에서 할 거야 이거 모르면 다 틀려와 근데 너희는 문학 개념을 몰라 문학을 먼저 안 해가지고 이 시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용어들을 테스트할 거야 국어학원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자 운문적 특징 서술 서정적 갈래죠 서정이니까 시야 맞지? 서사는 뭐야 서사는 서술 잘한다 운율 짧은 이 시의 운율적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짧은 두 시행을 한 연으로 규칙적 했다라는 게 별표 두 행을 일행, 이행 일행, 이행 맞니? 이거를 규칙적으로 다 이행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운율적 특징이라는 거야 이해 됐니? 이게 가장 큰 운율인 거야 자 여백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감각적 표현이 되게 많지? 되게 압축적이지 지금? 맞아?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가 있을까? 없을까? 주관적인 감정 있으니가 쓴 거야 이거 어디 있을까? 이 비가 오는 모습에서의 약간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운문적 특징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건 없다 약간 좀 드라이한 거야 이거는 운문이라는 운문이라는 서정갈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운율이 서정갈래의 특징이고 여백의 의미가 있는 게 서정갈래의 특징이고 감각이 잘 사용하는 게 서정갈래의 특징이고 압축적 표현이 서정갈래의 특징인 거고 서정갈래가 있는데 얘는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가 잘 드러나진 않았어 객관적인 모습이라 근데 시는 다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가 있는 거야 약간 이해됐나요? 외울 수 있나요? 외우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못 외우고 나중에 팩팩이 못하면 또 듣기 할 겁니다 이거 숨이 상관이 뭔지 알아? 오 잘하네 기승전결은 기 시작하고 승 올라가고 절정 결 기 승 전 결로 구성되는 거 기승전결이라고 그래 어조협이나 이런 거 문학 개념 뭐야 그 다음 이제 가볍게 또 자 간다 여울지어 여울지 뭐야 물이 왔지 이제 시간의 흐름이 계속 느껴지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지 물이 뭐였겠지 여울진 거야 여울이 이러고 수척한 물살인데 몹시 야위고 마른 듯한 거잖아 의인화 의인법이야 이거 왜 의인법이지? 물줄기를 수척하다고 했으니까 사람 같으니까 의인화 맞니? 자 흰 어 이거 흰 뭐야 이거 색채인데 색채 있다 야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맞니? 맞니? 네 옵니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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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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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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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지워야겠지 요기를 있어 뭐가 있어? 흰 음 그래서 흰물살 물살 된 거야 이것도 명사로 연을 마무리했네 자 갈갈이가 뭐야 갈갈이 쓰였다는 거지 손가락 펴고 뭐가 물줄기가 주체야 주체 쓴다 여기에 주체는 비야 물줄기야 물줄기야 이 두 연의 주체가 뭐야 실제 서술어 행동을 하는 주체는 뭐라고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가 갈갈이 손가락 폈다 됐지? 그러니까 손가락은 보조관념인 거죠 손가락 같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오연과 상황과 연결되죠 왜? 물살이 손가락 피니까 뭐라고요? 오연의 상황과 연결됐다 맞니? 여울 지어서 갈갈이 손가락 핀 거지 생동감 있고 의인화가 있다 맞나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는 건 의인법이야 왜? 연모는 사랑이니까 휘달리는 건 화류법이란다 얘는 왜 의인법이야? 연모하는 건 사람만 아니까 휘달리는 건 동물도 호랑이도 휘달리니까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 멎은 듯 비가 약간 멎었다가 다시 새삼 듣는 혹은 돋는이라고 그래 그치는다 다시 내린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건 새삼 듣는 돋느냐 듣는 듣다가 리스닝이 아니고 방울져 떨어지는 새삼 떨어지는 빗방울 그러니까 비가 소강된 비가 멈춘 상태는 아닌 거지 비가 멈춘 상태가 아님 이해 되니? 그래서 왜 자연에 대한 섬세하지? 되게 섬세하지 자세히 보고 있죠 멎었나? 다시 또 내려오네 빗방울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별표 친다 마지막 별표 형광펜 엄청 중요해 여기가 여기 중요해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이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가 비해서 붉은 잎잎은 붉은 보고 얘들아 시각적 이미지 또 있잖아 그것도 색채어잖아 이거 지금 색채 이미지야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색채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붉은 보고 가을이라고 해야 돼? 봄이라고 해야 돼 이거 봄인 거야 가을 단풍하면 안 돼? 잎 잎이지요 두 번 반복했죠? 운율 반복은 운율이야 그럼 봐라 왜 이걸 붉은 잎이라고 하자고 잎잎 했을까? 반복을 통해서 잎사귀마다 떨어지는 빗줄기인 거야 잎이 있고 잎이 이파리야 그러면 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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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야 빗줄기가 소란이 밟고 가지 중요한 거 여기 봐 여기 별표 소란이 밟고 가지 이거 새야 비야 비야 새 아닌 그래서 청각인 거야 이게 소란이 밟고 가는 뭐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 거야 툭툭툭툭툭툭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산새가 밟고 가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산새가 밟고 가면 시각이지 이게 청각이 안 되겠지 근데 밟고 간다니까 이거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를 아니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밟고 가는 소리가 빗물이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자 불긋잎잎 뭐야 빗줄기가 소란이 툭툭 치니까 밟고 가는 것처럼 들린다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화류적 표현인 거야 이것도 붉은은 시각인 거야 소란이 밟고 가는 건 청각인 거야 여긴 시각 아니야 여기 시각 아니야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 이거 붉은 입 왜 입이 두 번 내려가고 왜 너 항상 공부는 외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항상 외를 던져야 돼 안 던지기만 해봐 왜 입이 한 번이야고 두 번이지 입을 밟고 가는 것 입팔이를 밟고 가는 느낌이 나려고 두 번 한 거라고 왜 소란이 밟고 가는데 이게 청각이지 새가 밟고 가는 거야 빗물이 툭툭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인 거야 됐나요 그래서 중요 산새가 나뭇이 밟고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아닌 거야 빈 거야 그래서 선생님 다 적어준 거야 이거를 그리고 이걸 너한테 칼로 뽑아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 맞나요 묘사가 뭐죠 묘사가 감각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을 뭐라고 한다 이걸 감각적이라고 한다 묘사라고 한다 감각적이죠 시각 청각 다 있죠 비 내리는 풍경 맞나요 주제가 주제가 이래서 뭐라고 이래서 뭐가 된다고 감정을 절제하거나 정제된 시어가 나왔다는 뜻인 거야 비내리 풍경을 시간으로 만나요 간계량식 만나요 감각적 이미지 만나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된 거 만나요 감정이 드러났나 안 드러났나 슬퍼요 그리워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듣다가 리스닝이 아니야 새삼 듣는 건 리스닝 아니야 알겠니 그니까 아니야 액체 방울 떨어지다 어휘력 수척하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비가 내리는 과정이죠 시간 흐름이 맞습니까 원근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이 뭐야 뭘 원자 근은 뭐야 가까울 근의 변화가 없죠 그냥 비 내린 모습을 하나 쳐다보고 화자가 눈으로 눈으로 비 내린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눈이야 이거 눈 그러니까 원근의 변화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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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야 돼 비가 내리자면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르는 소설의 바람이 있었죠 여기 직전 직전이야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이 있었죠 툭툭툭 간에 흘러가는 빗방울이 있었죠 여기서 굵게 다시 내리죠 다시 내리죠 다시 가늘게 가다가 굵게 다시 오죠 어 갈가리 속하다가 멎은 듯하다가 새삼 듣는 인가요 방울 져 내리기 때문에 굵게야 이게 방울이 방울이 굵은 거잖니 이게 뭐라고 듣는 이게 방울 져 내려 그래서 굵게야 왜 가늘게 내리다가 다시 또 굵게 내린다 가늘다 굵다 이렇게 내가 한 거야 아주 꼼꼼하지 선생님도 내 수업도 자체가 꼼꼼해 얘들아 이해 됐니 이따가 빽빽이 다 해야 돼 이거 감각 시각 꼬리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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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이지 소란이 밟고 간다 이거 청각이야 비유 비유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자 비유에는 뭐 있다 직유 은유 의인 화류가 다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새에 대해 비유했으니까 새가 보조관념이면 은유법인 거야 사람한테 했으니까 의인법인 거야 이거는 그리고 비가 살아있는 것 같이 버리니까 화류법인 거고 은유 의인 화류 다 구분할 수 있겠니 은유 의인 화류 시작 은유 의인 화류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학습활동 갑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뭡니까 돌 물, 그늘, 산새, 빗방울, 빗줄기, 물살, 불근이 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거야 자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어휴 보자 비의 해석 별표 친다 이게 그 말인 거야 산새의 모습을 모사한 것으로 보느냐 빗방울이 튀는 모습을 산새의 모습을 비유해 나타난 거냐에 따라서 시적사항이 조금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화자가 실제로 바라보는 대상은 산새가 아니라 빗방울이다 아까 얘기했던 중의적 해석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기승전결, 수미상관, 어조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다? 시간의 흐름이다 맞니? 어 기승전결은 이런 것이 있다 수미상관은 이런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음 요거는 산문, 동그라미 친다 요거는 산문 이 작품은 짧은 시행을 2행시 규칙적 배열했죠 연 구분하고 있어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간결한 시행에서 여백의 의미가 느껴지지요 그런데 산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니? 연과 행의 구분해서 줄글로, 줄글로 썼다라는 거야 줄글로 이렇게 그러니까 리듬감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리듬감이 안 느껴진다 또는 여백의 의미가 안 느껴진다가 특징인 거야 먼저? 운문을 뭐 했을 때? 바꿨을 때 달라진 점 그럼 운문의 특징은 이게 운문의 특징인 거고 산문 바꾸면 이게 없어진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서정 갈래 오케이 이거 아니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마칠게요 길게 30분 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빽빽이도 하고 내신 국기운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빽빽이도 하고 내신 국기운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빽빽이도 하고 내신 국기의 동시에